나는 이제 볼링티로 왔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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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3, 4, 4, 5, 6, 7, 8, 8, 8, 9, 9, 10, 11, 12, 13, 14, 14, 15, 14, 14, 16, 16, 16, 17, 17, 18, 19, 19, 20, 19, 19, 20, 21,现在已经 inspir了很多了, 80, 20, 21, 21, 22, 21, 22. 여러분이 이 볼일을 해보신 적 있으시면 다시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나중에 댓글로 부탁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볼일을 해보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 볼일을 해보신 적 있으시면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엄청 잘하지 이따가 한 2시 여수의 오동도 알아보라 우리 거기다 할거야 그냥 거기 걸어서 사퇴하는거야 해변 여자는? 해변 여자는 나 쟤에 달거야 어? 나 쟤에 달고 그냥 여수 가지 말고 해변 여자는 타러 가면 안돼 알았지? 왜? 해변 여자가 도심있지 여수 아무것도 없어 왜? 여수에 그거 아쿠아리로 있는데 난 공개 갈거 같아 아쿠아리로 갈거 같아 해변 여자가 도심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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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가지마 이유가 뭐야? 조금만 해변 여자가 도심이 있습니까? 엄청 아니니 조금 아니 안 갈거야 다 쓰러트렸어 어때? 공감빌라 갈래? 아니 공감빌라 안 갈래 그냥 재미없어 재미있어 아니 재미있어 아니 재미있어 아니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어 싫다고 싫다고 엄청 얘기했지 지금 한마디라 마저 아니야 한마디라 싫어 싫어 이따가 갔다 오자 이거 봐봐 어때? 이거 잘하네 일단 슬램벡스 물어봐라 영화관리 싫어 싫다고 엄청 얘기했지 영화라고 물어봐라 싫어 싫다고 엄청 얘기했지 지금 마저 아니야 grandes 예전 이건 how 이게 그것이 아 아 아 아 아